다시 안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3.2뷰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볼건데요 들어오시면 큰 박수로 화목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도시포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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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에 너친거같은 홍영현입니다 제 선선경제에 여행을 포기하시고 범죄에서 기소를 보러오신 강인경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유성도 좀 좁게 좀 뽑혀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수열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우 예오 oo 오케이 내가 먼저 끝났어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야 네이러 검적이 보소 아주 좋게 남겨주시면 애들 잘 좋은 사람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고마다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상경입니다 저희는 그 자정의 날이라고 하는 5월, 설레이는 날이잖아요. 이 5월의 시작을 저희 번대 도시 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함께 번대 도시와 함께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어떻게 스트레스 풀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오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재밌게 보신 분 계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제 약속 지켜야 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남은 5월, 여름이 저는 항상 설레이더라고요. 여름에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 날씨가 너무나 좋은 5월, 행복하시고요. 주변에 좋은 소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김걸배우의 오른팔, 조국장 역할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저도 마스쿨 선생님처럼 복싱 선수를 하다가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인간 선수가 아닙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우리가 이따가 준비해놓은 작은 선물 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 형의 이주빈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저희 영화 보러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이 분 좀 많이 내주시고 한번 더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집 내리는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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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 지역에 두꺼워집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업팀 강남수역의 김신비입니다. 오늘은 게임화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보다 더 설레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극장항을 찾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진사드리고 싶고요.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역수사대 양종주 형사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홈금전회의 시작을 법제도시 4편과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개봉 2주차 오늘이 11일째인데요. 어제 이미 600만 관객을 넘어서서 오늘 300만 관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히 계십니다. 오늘 5월 4절 날인 만큼 고객돼 보셨으니 가족분들과 함께 더 N차 관람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정말 즐거운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역경에 또 빨리 인사를 드리러 가야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선물들 나눠드릴게요. 이거는 범죄주치 기념티 저희 입구에 있는 기념티고요. 포토카드 홀더 빨리 나눠드리고 이동하세요. 손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만일에 멋지어도 싶어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박수님과 배우분들 모셔보시던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범죄로 싶어의 박수님과 배우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님과 배우분들을 모셔보시던데 반갑습니다. 범죄로 싶어의 여주 많은 환영입니다. 자 평균 연휴에 여행을 포기하시고 범죄로 싶어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남은 연휴도 즐겁게 함께 보시는 바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동철 역할 같은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셨어요. 재미를 보신 만큼 여러 군데 보톨사인데 좋은 평점 재밌는 훈훈한 후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창기여기 김노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화 시작되는 오늘 스트레스 없는 아주 즐거운 그런 하루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뵙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김구현 대우님의 오른손의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똑같이 고신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배우가 됐습니다. 이번 경제 도시포 액션 가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구현입니다. 촬영 네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범죄도시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스트레스 훈납이시고 악당들 겪는 통쾌한 액션 부시고 스트레스 풀고 시원하게 하시면 저희는 도움을 마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항상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찾아와주신 것에 대해 저 인사드려왔습니다. 영화식을 이렇게 보신다면 주변에 좋은 소음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찍는 사진들 동영상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보내주시고 친구들이랑 공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위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실력의 이중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좋은 연휴에 시작을 저희 범죄도시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컷 웃고 시원한 액션 보시고 스트레스 다 푸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역수산대의 양중수 형사 역을 한 이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일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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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범죄 도시 3시아치 우리 민족인들 우리 민족인들 우리 민족인들 우리 민족인들